오늘 업무 추진비 안 올라오는데 좀 직원을 좀 뭐라 하이소 예 예 아잇 업무 추진비를 왜 안 올리십니까 그거는 상관할 바 아니고 내가 상관할 바 아니라고요 오늘은 누가 보내셨어요 출석체크 누가 출석체크 하죠 예 예 예 후원해주시는 분이 출석체크 하죠 예 예 돈 받고 돈벌이 하는 거잖아 당신도 그죠 돈을 뭐 올리고 나면 문자 보내고 하되 카톡 보내고 그 사람들한테 보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인지 자신이 알겠지 뭐 아 예 카톡을 내가 보낸다구요 카톡 보내되 뭐 올리고 하려면 카톡 보내고 해가지고 너무 소설 쓰시는 것 같은데 소설 아니고 그걸 봤어요 카톡 보내고 하는거 그래요 남은 망치로 때리고 자기는 반을 끄 조금 아파도 난리를 친다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사실의 근거에 대해서요 이거 사실인지 아닌지 안 알아봤죠 어느거 말입니까 그분들이 얘기해서 우리 하는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죠 사실이 사실을 지금 하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왜 이렇게 공격을 받는거에 대해서 시키니까 하잖아 자신도 잘 못하잖아 진실을 안 알아봤잖아요 진실을 알아봤어요 어 진실 알아봤어요 그럼 다시 알아보세요 자신이 남이 얘기하는거 말고 아니 그러니까 왜 업무 추진비를 안 올리자말입니다 매달 올리다가 빨리 올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지금 내려놨고 왜 그래요 내한테 왜 그래요 그럼 무슨 소리 할 수 있지고 내가 지금 진실을 받고 있겠다고 예? 어? 말라 왜 말라 왜 말라 왜 말라 나 말 안 났어요 안 났어요 방금 어 했잖아요 내 해야지 못 뼀습니까 이 양반아 아니 업무 추진비를 썼으면 계속 올리주어야지 왜 안 올리냐고 자기는 할 말 다 하면서 바로 해야지 자기는 할 말 다 하면서 나무 좀 어 하면 난리고 왜 그래요 강민이 형 갈수요 큰소리 치면 무조건 돼요 강민이 형 갈수요 갈수요 그럼 안 돼 안 돼지 아니 그런 식으로 왜 사람을 매도를 해요 내가 지금 뭐 어 뭐 지시를 받고 하고 있다고요 대화 대화 아니 내가 지금 지시를 받고 하고 있다고요 지금 대화 예?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시를 받고 있는지 증거가 있냐고요 예? 강경민 형 증거가 있냐고 이야기 해보세요 빨리 이야기 해보세요 이야기 해보라고 빨리 이야기 해보시라고요 증거가 있어요 왜 왜 왜 모욕을 하고 그래요 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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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무슨 무슨 어느 주민이요 어느 주민 아니 그 어느 주민 어느 주민 어느 주민 이야기 했어요 예? 아침 닦으면 되지 네? 넷? 나와보이소 나와보이소 자 밝혀주세요 강경민 고의원 내가 누구한테 지금 사주를 받고 하는지 밝혀주세요 어떤 증거를 갖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어떤 증거로 말씀했냐고요? 예? 아니 말을 해줘야지 빨리 예? 빨리 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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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빨리 말해주세요 어떤 근거로 아니 어떤 근거로 하시냐고요? 아? 어떤 근거로 하시냐고? 어떤 근거로 했냐고요? 왜? 왜? 빨리 이야기해 어떤 근거로 하셨어요? 어떤 근거로 하셨어요? 누가요? 삼자대변 삼자대변 빨리 합시다 빨리 합시다 삼자대변 해요 예? 빨리 삼자대변 해요 데리고 오세요 빨리 데리고 오세요 빨리 예? 빨리 삼자대변 하자고요? 어떤 근거로 어떤 근거로 아니면 됐어요 아니면 됐어요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 지금 그거예요? 예? 정체는 그런 식으로 해요 지금? 예? 난 정체는 아니에요 정체인 아닙니까? 그건 뭐예요? 공안해요 김희경 의장 예? 저거 밝혀주세요 카드 MBC 방송의 방송 내고 카드 밝혀주세요 꼭 밝혀주세요 알았지요? 고맙습니다.